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메 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수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해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21년이 거의 다 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혹시 손으로 편지를 써본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딱 두 통을 썼습니다. 하나는 아내 생일, 하나는 결혼기념일. 제가 1년에 편지 쓸 일이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왜 편지를 안 쓰게 될까요? 사실 편지보다 더 편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성경시대에는 지금과는 좀 다른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이렇게 원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편지를 자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편지를 자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귀했어요. 쓸 수 있는 그런 종이도 귀하고 그리고 쓸 필기 도구도 귀하고 하니까 편지를 자주 쓰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려면 꼭 필요할 때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심심해서 편지를 쓰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 3서는 2절이 참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유명하죠. 유명한데 생각보다 이 말씀이 요한 3서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요한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목적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구절이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 장로인 요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요. 대상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의뢰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냐 하면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순회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근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곧 나근에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순회 선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순회 선교사들은 이방인 선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에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일 말씀 중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여호수와 21장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은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성읍을 받아서 그 가운데 생활을 했었어요. 그곳에 살면서 그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회자나 그런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연결해주셔서 우리가 이분들을 돕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생계를 책임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혹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레위 지파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흥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들 그리고 후원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 선교하는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고 섬길 때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 분들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내 삶이 바빠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선교의 장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 또 연약하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여러분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돕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살리는 그분들을 또 함께 돕는 일들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편지를 쓴 아주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저 이제 가이오에게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참 잘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이죠. 9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는 디오드레베를 딱 한마디로 평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매우 격양된 어조로 그에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비방했어요. 비방하고 또 순회선 교사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순회선 교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그게 참 악한 행동이죠. 참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아주 간단하죠. 자기가 으뜸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은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 인간이 최초에 지은 죄가 선악과를 먹은 일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뱀이 유혹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말이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에 넘어갔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 이게 바벨탑을 세운 이유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신약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나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우리를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아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약점이자 연약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죄를 죄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를 못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작 정말 교회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돕기는커녕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오히려 사탄의 수와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이 뭔가 이렇게 참 어려워요. 헷갈리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는 다른 사람인데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게서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진리를 의위나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요한이 쓴 서신에서는요. 진리를 의위나 할 때는 주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데메드리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가이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좀 갑작스러워요. 막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가이오야 너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더라.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 디오드레베라는 아주 나쁜 놈이지. 그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을 본받으면 큰일 나. 설마 넌 디오드레베 같지는 않겠지? 넌 참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편지 들고 가게 한 그 사람 데메드리오 좀 잘 좀 부탁할게. 이 사람 좀 잘 좀 맞이해줘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요한의 좀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게 어떤 걱정이냐면 가이오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상하죠? 가이오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웬 걱정? 그게 뭐냐면요. 디오드레베의 얘기예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얘기가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원래는 사실은 디오드레베 얘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가이오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좀 잘 좀 부탁할게. 이러면 끝나는 편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디오드레베가 들어간 거예요. 디오드레베. 야 얘 정말 이렇게 하는데 악한 악하다 악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이오의 가이오가 혹 디오드레베처럼 될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예전부터 봐왔을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 과정을.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참 좋은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 지도자로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웠겠죠. 그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도 너는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참 부끄럽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으뜸 되기를 좋아했어요. 진심입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1등을 하고 싶었어요. 다. 1등을 하고 싶었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도 저랑 이제 친척관계에 있는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촌수로는 저한테 삼촌인데 이 친구와 모든 것을 경쟁했습니다. 이 친구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달란트 시장을 하면 이 친구보다 달란트가 많아야 됐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이 친구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참 이게 제게 있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영적으로 참 방황할 때도 저는 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요. 저는요. 게임을 그냥 즐기지 않았어요. 1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위권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게임을 해도 그 게임에서의 상위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요. 저는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던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는데 진행상에서 한 가지 실수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던 제자훈련 수료식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큐시트상의 오프라인의 진행이 뭔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다 체크하고 했는데도 놓쳤어요. 놓쳤는데 이게 하필이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목사님께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정말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부글부글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쿨하게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속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성배야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주님 행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수료식을 완전히 망쳤어요. 주님께서 제게 이런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목자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인데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딱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을 나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제가 으뜸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잘하는 것, 인정받는 것, 내가 이 행사를 이렇게 잘 치러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속은 디오드레베 같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가이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요한은 이런 것을 경계하지 않았을까? 가이오가 혹시라도 속은 디오드레베 같을까 봐. 혹시라도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가게 될까 봐. 걱정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참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제게는. 가이오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가이오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디오드레베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디오드레베였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인데도 주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고 디오드레베 같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저인데 저를 품에 안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저를 살리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다시금 세깁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방법도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본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씁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쓰는데 사실은 맨날 은혜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일기를 이걸 왜 썼나 싶을 때처럼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씁니다. 매일. 매일 쓰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루가 엉망으로 살았을 때도 있죠. 하루를 엉망으로 살았을 때도 주님 이름 한번 부를 때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요.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함의 일기를 그 쓰는 짧은 일기라도 쓸 때에 제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지고 제 삶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난 가이오야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디오드레베 같은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우리에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디오드레베가 계속해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설치면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면서 사탄의 수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시시댓대로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고개를 쳐듭니다. 나의 죄성이 이게 얼마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진리로 행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행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어려운 성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일에 참여하므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작은 비정교회의 목회자들이 있고 또한 성교지 안에서도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교사님들이 있고 또한 성교지 가운데 있을 수조차 없어서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교회로부터 지원이 끊긴 성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정교회들이 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이 우리의 그 상황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성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주님 계속해서 돕는 우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성교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주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도우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된 자아가 죽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 안에 죄성 디오드레베가 남아있죠. 우리가 가장 선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선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소서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여전히 디오드레베가 같은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웃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건려주십시오. 디오드레베가 같은 저의 그 악한 마음 마음에서 저를 건려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주님 여전히 선한 것을 몸받게 하소서 오직 선한 예수 그리스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몸받게 하소서 주님만을 몸받게 하소서 주님만의 거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주님 악한 것을 못 받지 않고 선한 것을 못 받으며 진리안의 서행하게 하소서 진리안의 서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오드레베가 제가 온전히 죽여주고 온전히 가유와 같은 삶을 살리게 하소서 진리가 옵대행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의 동행을 주님 진리의 삶이 이라는 내가 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오 주님 제 삶이 그렇게 변하는 제 삶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